안녕하세요 포르스벤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mk 12mm f2.8 렌즈를 볼건데요 자 이 렌즈는 12mm 광각으로 넓은 풍경사진 그 다음에 뭐 전경 그 다음에 건물 높은 건물 사진 이런걸 찍으실 때 아주 유용하세요 자 일단은 제가 나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한번 찍고 왔는데요 결과물들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렌즈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이런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2mm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되신다 싶으시면은 자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6mm와 12mm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다르니까 결과물을 원하는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렌즈를 고르시면은 일단 사진찍게도 수월하시고 뭐 원하시는 사진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것보다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SLR샵에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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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